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쉬운 점자 월간지 2호로에 실렸던 실전 모의고사 여기서 교정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나머지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 문제죠.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21번 문제부터 나오는군요. 자 한번 다같이 볼까요.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먹었던지 낯짝이 뻘그데대하다. 뻘그데대 여기 대대 어휘대자로 되어있고요. 얼마나 마셧 던지 낯짝이 낯짝 나 밑에 치읓이 되어있죠. 낯짝이 뻘그데대하다. 자 여러분들 답을 고르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낯짝입니다. 낯짝. 참 뭐 낯짝도 없다. 낯짝도 두껍다. 이럴 때 이 두 번째 글자가 그냥 지읒이 아니라 쌍지읓입니다. 낯짝이죠. 낯짝. 낯짝도 없냐. 낯짝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낯짝입니다. 쌍지읓.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었던지 할 때 이때는 이제 던지. 이거는 과거를 나타낼 때가 던지죠. 그리고 어떤 선택. 그때는 든지입니다. 뭐 사과든지 또 복숭아든지 어떤 과일이든지 네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해서 먹어라. 이때는 든지. 이때 든지는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던지. 어떤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어미죠. 그렇죠. 그리고 뻘그대대하다. 뻘그. 뻘은 음성이죠. 그래서 대대도 어이 대자로 들어가고요. 뻘이 아니라 이제 빨자다. 그래서 빨그대대하다. 이럴 때는 아이 대자로 돼 있어야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빨그대대하다. 빨그대대하다. 이렇게 또 내용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22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우리집 베란다는 대부분 그늘져서 햇빛이 많이 필요한 화초를 키우는 데는 적합지 않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집 베란다. 어이배 자로 돼 있죠. 어이배 이거 맞나요. 햇빛이 많이 들지 않아서 화초를 키우는 데는 적합치라고 돼 있죠. 적합치 않다. 답 고르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여기서는 적합치. 자 여기는 적합치가 아니라 적합지로 해야 됩니다. 적합. 자 이게 원래 기본은 적합하지죠. 예. 적합하지 않다. 자 여기인데 적합하지에서 자 이놈이 줄어들 때 줄어들 때 어떻게 바뀌느냐 요 문제인데 여기서는요. 그 하지 앞에가 받침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침이 여기처럼 무성은 받침 즉 이 울림이 없는 받침이 있죠. 기역 디귿 시옷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깍두기 석박지라고 보냅니다. 깍두기 석박지 할 때가 앞에 자음들이 기역이나 시옷이나 비읍이나 디귿 이런 것들이죠. 요런 받침일 때는 뭐 하지에서 하자만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적합하지에서 그냥 적합지 요런 식으로 바뀌고 근데 이제 받침이 깍두기 석박지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일 때가 있습니다. 남아메리 남 니은이죠. 아 이응 메 미음 리 리을 요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남아메리카 이 카는 뭐냐면 아 거센소리가 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 뒤에 지가 치 로 발음나죠. 그래서 심심하다 심심하지 이렇게 되죠. 심심하지가 또 줄어들게 되면 심심 이때는 심할 때 미음 받침이죠. 남아메리에 해당되죠. 이때는 남아메리카 거센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심심치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앞에 하 앞에 받침이 무성음이면 그냥 하만 탈락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유성음일 때는 이게 거센소리로 치 크 뭐 이런 거 생각하건대 이것도 생각하건대에서 생각헌데 생각건대 어떻게 바뀌죠. 생각 기억받침이죠. 이때 무성음일 때는 하자만 뺀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건대 이렇게 되지만은 뭐 뭐뭇을 단언하건대 그죠. 단언하건대 이때는 단언 언 밑에 니은 받침이죠. 그렇게 되면 단언컨대가 되죠. 단언컨대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3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무지는 엄지손가락 검지는 집게손가락 중지는 가운데 손가락을 일컷 넣는다. 컷 밑에 디귿이죠. 답을 고르셨나요? 자 무지 무지가 엄지손가락 맞나요? 그리고 검지는 집게손가락 맞나요? 그리고 중지는 가운데 손가락이 맞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가운데 손가락이 잘못이 되어있죠. 자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해서 시옷 발음이 안 나는데 근데 원래 원래 발음은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시옷이 들어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사이시옷은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시옷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게 이 사이시옷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 해서 시옷이 들어가는 거다.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엄지 이 엄마라고 생각했고 모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모지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이 힘을 그러니까 이제 다섯 손가락 중에서 가장 힘을 무지막지하게 쓸 수 있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지막지하게 힘을 가할 수가 없지만 엄지는 든든해서 무지막지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엄지는 무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24번 문제 봅시다. 막내누이가 빈대떡을 둥글납작하게 붙여와서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둘 다 발음이 가능하죠. 여기서 막내누이 여기서 사이쇼스를 넣었습니다. 막내누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빈대떡 그냥 빈대떡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가 둥글납작 둥글납작 돼 있고 그다음에 부처 발음 나는 대로 붙여와서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을 고르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여기서 답은 둥글납작이 잘못입니다. 둥글 둥글 앞에서 둥글 하게 되면 그 둥글에 맞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데 둥글일 때는요 넙적입니다. 둥글 넙적 그래서 답을 둥글납작을 둥글넙적 넙적 할 때는 너의 리을 비읍 받침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 놈을 음성언어인 둥이 아니라 양성음절에 동자를 쓰면 둥글 이때는 납작이 맞죠. 동글납작 또는 둥글넙적 이렇게 말이 앞에가 둥자냐 동자냐에 따라서 전혀 하나는 납작 넙적 그래서 둥글 넙적 또는 동글납작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빈대떡을 붙여 먹는 거 이거는 발음 나는 대로 그냥 부치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막내누이 요것도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막내누이 또는 막내동생 막내동생 막내누이가 아니라는 거죠. 막내누이 막내동생 해서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다. 25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귤 껍데기는 분리배출할 때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일까요? 여러분 이거 답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맞춤법이 제대로 되어있냐 안되어있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못된 낱말을 골라내야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다. 뭐가 잘못됐죠?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 이 귤은요 우리가 이 껍데기라는 말이 있고 껍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전상에는 보면은 껍데기는 이제 달걀이나 이제 조개 등등 이렇게 좀 껍데기가 단단한 거 이런 것들을 껍데기라고 한다고 돼 있고요. 껍질은 뭔가 좀 부드럽고 연한 거 이걸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귤은 뭡니까? 귤은 단단한가요? 안그러죠. 그러면 귤은 껍데기가 아니라 껍질입니다. 그쵸? 그럼 껍질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껍데기를 껍질로만 바꾸면 안 돼요. 왜? 그 이유가 고단에 붙어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껍데기는 껍데기는 이렇게 되지만 만약 이걸 껍데기를 껍질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껍질 는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껍질 은이 되죠. 그러면 이때 같이 붙어있는 보사도 같이 바꿔주셔야죠. 안 바꿔주면 틀리게 되죠. 그래서 껍데기는 을 껍질로 은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껍데기는 좀 단단한 거 껍질은 부드러운 거 해서 우리 사전상에는 껍데기를 설명할 때 뭐 계란 조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란 달걀 껍데기 이렇게 나가야 되죠. 달걀 껍데기 그리고 조개는 어떻습니까? 사전상에는 조개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프게 우리 사전은 조개는요 껍데기도 되고 껍질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조개 껍질도 있고요. 또 조개 껍데기도 있습니다. 사실 사전상 의미에서는 이거는 부드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개 껍데기만 가능해야 되는데 조개 껍질도 가능하다고 사전에 딱 얹혀놨으니 사전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개는 껍질 껍데기 모두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배출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죠. 2017년 18년 사전상 올라온 단어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분리수거한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분리수거 일반 가정에서는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죠. 수거는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해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분리배출이죠. 분리배출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시나 구 이런 데서 그런 쓰레기를 가져가잖아요. 그게 분리수거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알았으면 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이번에는 긴 문장에서 잘못된 거 다섯 개를 골라라 그러한 내용이죠. 그럼 이제 내용 하나씩 볼까요?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하나씩 좀 읽어가면서 잘못된 거 한번 고쳐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아주 가슴이 설레는 날이었겠죠. 그러한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서려는데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웬일일까요?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 이라고 했다. 틀린도 없죠? 우리는 곧장 곧장 할 때 고 밑에 디귿이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잘못된 거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다행히 여러분 다행히죠. 다행히가 아니에요. 다행하다 이기 때문에 다행히 맞고요. 할머니의 상태는 심하지 않았다. 미끄러워지면서 가벼운 골절을 입었는데 워낙 엄살이 심한지 이송 의사 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만류에도 밑줄 자 만류에도 뭐가 잘못됐죠. 이거 어떻게 수정할지 이따가 정답에서 확인합시다. 그쵸? 그 다음에 서울의 대학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고집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 뜻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펼쳐졌다.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이 내가 다니는 대학교 안에 있어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할머니를 찾아가야 했다. 아하 공부하는 손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군요. 강의를 그 다음 슬라이드 듣다가도 동아리 모임을 갖는 중에도 할머니는 수시로 내게 전화해 먹을거리며 먹을거리 이거 맞는 말이에요. 먹을거리도 되고 이제는 먹거리도 되죠. 한때는 먹을거리만 인정했고 먹거리는 틀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먹을거리 다 가능합니다. 이 먹거리가 인정되기 시작한게 한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서부터죠. 10년 조금 넘었는데 어쨌든 둘 다 가능하다. 파스 심부름을 시켰다. 한 번은 자 이럴 때 쓰는 한 번은 붙여쓰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죠. 어떤 어떤 때는 이런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한 번은 붙여 쓴다는 거 아세요. 한 번은 할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보자마자 밑줄 자 보자마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이따가 봅시다. 다급히 화장실에 데려다 달려 어 데려다 달려기에 얼른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도와주었다. 얼른 도와주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뒷처리까지 자 여기서 뒷처리 여기 뭐가 이상하죠. 밑줄 쫙 칩시다. 그 다음 마침내게 고맙다는 말 대신 왜 이리 늦게 와서 환자를 힘들게 하느냐며 역정을 냈다. 아하 참 피곤해집니다. 할머니는 내가 하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1에 1부터 10까지 트집을 잡았다. 어쩌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석연치 않았을지 모른다. 그 다음 자신이 반대한 며느리가 예쁠 턱이 없었다. 게다가 딸이라는 이유로 나를 늘 천덕꾸러기 취급했다. 그 다음 슬라이드 1번 자 나는 역시 할머니에게 정을 주지 않았다. 그렇죠. 정이 갈리가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간병인을 붙여 붙여 좀 이상하죠. 밑줄 쫙 간병인을 붙이다. 이렇게 써나요. 자 주려고 해도 왜 생돈을 드리냐며 팔을 냈고 굳이 내 손을 빌리려 했다. 나는 할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도저히 맞나요. 밑줄 쫙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개 골랐죠. 한번 답을 확인합시다.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만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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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처음에 나온 거죠. 이때는 리얼이 아니라 니은 받침이죠. 만류에도 그러나 발음은 만류에도 우리나라에는 자음접변이라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가 있죠. 자음과 자음이 부딪혀서 여기는 만류 만류인데 니은의 받침이 뒤에 있는 리얼에 영향을 받아서 리얼로 바뀌어서 발음하죠. 만류 여기는 자음 동화에서 역행 동화죠. 뒤에 거에 의해서 앞이 바뀌는 것은 역행 동화 만약에 앞에 거에 의해서 뒤에 게 바뀌면 순행 동화죠. 순행 동화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보자 말자가 아니라 보자마자 자마자 자마자 이게 하나의 오미입니다. 이것도 띄어쓰기에도 여러 문제 나오거든요. 보자 띄고 맞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자마자 이거는 하나의 오미이기 때문에 다 붙인다. 세 번째는요. 자 뒷철이죠. 뒷철이 자 이때 이 사이시옷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뒷철이 자 여기서는 뒷철이 사이시옷 이 필요 없다. 자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이 사이시옷은요. 그 그 그 다음에 단어가 거센소리나 된소리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뒷철이할 때 자 여기서 처리할 때 거센소리 자 거센소리는 치읓 티읍 티읓 이런 것들을 거센소리라고 하죠. 이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뒷철이가 아니라 그냥 뒤 처리죠. 뒤 처리 아래층 위층 이럴 때도 치읓 거센소리이기 때문에 아래층 위층 역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센소리뿐만 아니라 된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뒷철 뒷철 할 때도 쌍디귿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또 약간 여러분 예외적인 것들 또 알아두셔야죠. 예를 들어서 예터 황성 예터의 밤이 오니 이럴 때 예터 터 거센소리죠. 하지만 예터 할 때 예 앞에 아 예 다음에 시옷 예 옛 플라스 터 이때는 시옷이 들어가는 이런 예외적인 것도 예 옛 플라스 터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우통 우통을 벗어져 깼다. 이때도 시옷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래도 단열이 잘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해서 우풍이 심했죠. 우풍 그때도 시옷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간병이를 붙여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는 붙이다. 티읍받침을 해야 됩니다. 붓이다. 감시원을 붙이다. 간호사를 간병이를 붙이다. 붓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붓이다는 빈대떡을 붙여먹다.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조건을 붙이다. 이건 어떤 걸까요? 그때도 티읍받침이 있는 붓이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도저히가 아니라 도저히입니다. 이거는 원래 도저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도 이거는 도저히가 아니라 도저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놓치기 쉬우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월호 쉬운 점자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 상식과 교정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저명 문제 해설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